어... 어 형! 형! 왜 뭔데 뛰고 가면 어떡해요! 크로미 딱 빼오면 이쁠 것 같은데? 아 크로미를 이쪽으로 빼온다? 티란데도 있고, 크로미가 있고 다 뚜벅이거든요 근데 크로미가 안 때오면은 벼락내리잖아요 계속 아 저 오늘 이제 오늘이죠 오늘 또 골드리그 해설이 있어가지고 보실분들은 6시에 보시면됩니다 저녁 6시에 어 저번에 했던 그거 중국에서 하는 그거 네 맞아요 저 그거 다 챙겨보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역시 히오스 열사 그리고 그거 다 캡쳐 떠났어요 저 카피 그 앨범이 있거든요 하스 덱들이랑 티오스 특성 칸들 가득 찰스 어 상대에 특이헌가네 어 상대에 특이헌가네 네 특이헌가에요 근데 저기 카라지이 왠지 라이즈 라이즈일 것 같거든요 전투를 시작한다 갑버 생텀장의 이름으로 맞겠다 어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상대 특이헌이에요 대신 야 야 근데 그 스튜디오는 대에서 나와서 탑으로 갔는데 어 앞에 있으면 죽어요 저희 하나 배웠던 앞에 있으면 죽는다 이건 죽었지만은 이득이 배웠기 때문에 어 블루네라고 죽을 것 같은데요 여기 설안돼있어요 백퍼 백퍼 설안돼있어요 와 여기 장포박 오우 역시 백퍼 있네 왜케 아퍼? 안되는건 안되는거야 아 좋아요 좋아요 갈라 누군지 알겠다 이거 자신감있게 들어오세요 스피를 저기 충전식인가? 피가 안달아 어우씨 세게 나오는데 다시 내려갈게요 라인 지키나? 프리징하네 에이 피해주는 센스 거기다 맞춰주고요 아 제발 갈라 갈라 잡아야겠다 고 발자? 드리켰어요 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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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쏘고 여기다 쏘면 쏴 아악 티란저도 늘어요 아깝다 아 이거 잡을 수 있어 저희 노치시라서 무란이 내려야대요 이거 준비해라 팝을 자리하고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먹죠 저희 최대한 저 내려가요? 이게 안 먹어요? 아 이거 어떡하네 오 변신시켜서 멈추긴 했는데 저기에 못보내러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런 시도 좋아요 우리 루크 쌈님 에너지 좀 채워줘야 될 것 같은데 머머리의 분노는 무서움껏 아앙의 전설이 사실 머머리의 전설임 승성기 무라딘은 이길 수가 없어 오케이 맞췄어 거기서 또 맞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 맞아요 논달래의 전설이 호응 못됬어 호응 못했어 괜찮아 괜찮아 한 번도 볼만해 아 oftentimes 아 진짜 비비네 아 너무 빡겜있네 미래가 없다 진짜 저기 완전 빡겜중인데요? 들어와요 이거 들어와요 먹으면 안돼요 먹으면 죽어요 아 1레벨 차이 아 이거 씨 아 먹고 온다 지단지 혼자야 혼자라 느껴질게 진짜 양심없다 어우 맞았어 아우 야 여기저기서 날라다니네 빼세요 빼세요 죽어요 거기 죽어요 죽어요 거니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한번 맞아 봐야 이게 또 좋은 경험이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뼈가 되고 그렇지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아 진짜 갈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되고 스킨이 되고 아 불빛이 진짜 빠뜨라니 그럼요 어 이거 할만해 할만해 경훈씨 많이 따라잡았네 이거 봐라 어 없어 어디갔지 홍길동이 이거 틀던데 두개 있네 홍길동같이 시도가 많이는 좋았습니다 뭐 뭐 먹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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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가 경험차 경험차 탄거가 왜이렇게 경험차 차이가 많이 안나니 오케이 레이너 빠영 아아 칠레 큐 찍었어 아 이거 정화 찍어야 되나 의미 없어 보이고 아 정화를 한번 하여줘야겠다 어 어이 형 어이 형 어이 형 어이 형 어이 형 어이 형 어차피 내가 있는다고 도움이 될게 아냐 아 이거 너무 촌싹 뛰어가니까 약간 느낌 다르잖아요 형 아 다시 왔어 그래서 죽었어 그냥 돌아갈걸 역시 그냥 버리지 못하네 버려야 돼 그거 버려야 했어 I If my fingers 이제 제대로 할게요 저 저 반려견이 제 발가락을 물고 있어서 제대로 못 했어요 발냅니다만 나는 문은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아 형 아 형 어떻게 다시 안돌아와요 끝났어요 이제 어쩔 줄 몰랐는데 에이 끝났 네 끝났 끝났어 정말 게임이 끝났어 어ilia ya 할수 있다 할수있다 이 친구들 잘하네 이 친구들 꽤 하네 프로게머도 되겠는데? 그러게요 이 친구들 정도면 마스터 정도는 쉽게 찍겠는데 아우 진짜 양심없게 포키야 경험지가 확 차이나네 좀 아픈데 퍼크 넘어 맞는다 저 뒤에서 찍겠습니다 신내벨 오케이 다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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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신내비에요 상대가 거기 줘야돼요 그것도 줘야돼요 건방지인데 레이너 뭐야 레이너 레이너 올라와봐 이거 다잡아버리게 어 저 올라갈까요? 네 건방지인데 진짜 건방지 이건 진짜 건방지 이거 좀 많이 건방진거 같애 어 근데 이거 10렙이라서 아아 잘못 들어왔다 저 뒤에 소 뒤에 소 뒤에 소 뒤에 소 봐요 소 소 오케이 뺑아요 뺑아요 좀 뺑아요 왈도 복순이 어 아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아 아 저기 저승으로 하시면 안 돼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 이거 먹어보죠 저희 이거 이거 할만이 줬어 할만이 줬어 아니 이것도 포키 날리겠다 아 이럴줄 알았어 여기 여기 크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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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오케잇 자동으로 들어가는거죠? 모래시계로 뾰로롱 이거는 이대로 가면은 저요 어 형 설마 최강사 이대로가면 지기 때문에 화신을 안찍고 초광탈을 찍는 센스? 센스 카라진? 카라진? 카라진 볼래요? 형 이거 탈 거 뭐예요? 왔다 뭐야 뭐야 아 초광탈 못났다 야 하이드야 안되지 형한테 형 바로 기다리고 있지 오이 다섯명 깡패들이 그냥 아 긁었네 아 열받어 똥말이라서 이렇게 되고있어 똥말만 아니었으면 진짜 오토바이 탔으면 바로 그냥 딱 들어가는건데 주위에서 먹어주고 저장 와 좋았다 오우 벨로그하는줄 기가 막히게 아 아 어어어 야 너무아프네 너무아퍼 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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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튼 기절시켜 어어 어우야 어우 하하하하하 수화가 자꾸 봐줘 짜증나게 소주제 아 이것 좀 좀 치워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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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느려지는거 누가 흙 좀 치워야 흙 좀 너 앞에하면 안돼요 앞에 앞에 안되는 죽어요 염 하나 페어린 좀 뿌려주세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군님 문님 다 이거 장난쳐? 아 마시키 초항차 가짢는다 초항차 가짢는다 아 저 들켰다 들켰다 아니 룩스완님 이거 이제 이제 제대로 할 때 내치죠? 아 죽는다 죽는다 저 사실 제대로 하고 있어요 고백할게요 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레이너와 달라졌던 2가 정화 없어요 정화 없어요 정화 없으면 그냥 컨트롤로 나와야지 욕에서 승부 볼게요 우리 아아아 아아 아아아 컨트롤로 컨트롤로 극복하겠습니다 욕사님 특성 이거 그냥 줘야될거 같은데요 얘 광라이도가니 빠졌는데 안돼 안돼 할 수있다 할 수있다 할 수있다 무라이 집갔어요 저희 갑니다 어? 아이야 이산한데로 보냈어 이산한데로 보냈어 크롬이 푸킹하여 푸킹하여 여기여기 어 너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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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도 없는데 마나도 없는데 크롬이 없어요? 다없어 다없어 뒤에 서 뒤에 서 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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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오케이 오케이 다 돌아갔다 다 돌아갔다 아니 이거 이 사람들한테 레이너라니까 살 수도 없네 이쪽으로 빼요 이쪽으로 이 놈이 조심조심 밑에 밑에 조심 빼요 형을 몰라 보고 밑에 밑에 서 밑에 서 이 놈이? 이 놈이 형을 몰라 보고 형이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호융 오아악 아이아앗 아 마너가 없네 입방정이되면 이렇게 된다 게임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어디가 어디가요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느려지게 하기 때문에 느려지게 하는 역할 살았어 살았어 실버의 영웅 또 아니 레이너가 호그가 아니라 지금 상대방이 프로데이버한테 점프를 하면 포기를 하지만 제가 치유에 저걸 하고 하면은 끝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딸피인 제가 생피인 한명을 묶어주고 있는 효과가 있죠 아시겠죠 형 탈거 뭐해요 왜 이렇게 알록달록해요 어 크롬이 진짜 건망돼 와 건망졌다 건망졌다 이거 어어 나도 건망진다 나도 건망져 아 치즈 뭐야 아 나 너무 건망됐다 아니 진심이 형 많이 건망진 포지션인거 같은데 거기도 아하 아 열받어 크롬이 봐 일부러 망치 맞고 막 옆으로 부석으로 막 잡고 들어가 형 죽고있잖아요 줄건 줄어 줄건 줄어 일단 저거 다주면 거의 헥강 아니에요 저 우두까지 먹으면 끝나요 저희 줄건 줘 위로 뛰어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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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요 우두 우두 먹으면 끝나요 우두를 막고 우리가 역전을 하죠 일반 단번에 역전을 하죠 솔직히 우두 안가주면 진짜 노양심이다 아 진짜 양심 없네 재밌게 게임을 좀 재밌게 흐르게끔 만들어 돼줘야지 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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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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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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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이고 아 힘들어 오케이 어어 Sammy 아 열받어 아엌 열받어 열받어? 나도 살려줘 나들 깼다 이것들 깼다 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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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만 버텨봐 15초만 아 힘들어 한 번 더 쏜다 우드를 저희가 먹는 과감함? 오 오 오 오 잡았다 오케이 느낌은 잡았다 느낌은 또 갑니다 여러분들 집에 좀 갔다올게요 틈과 따뜻한 마음님 감사합니다 오지마 나의 이 한 발이 희망의 한 발이 되길 아직 한 발 남았다 오 이 찐빈 옆으로 가야겠다 옆으로 계열 받고 와 저거봐 형 이거 뒤에서 들어갑니다 저도 가요 저도 가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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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어서 피채고 갑니다 완벽했는데 뒤에 딱 물었는데 카라닌 사기네요 망치를 못 맞추니까 한계라도 지금 끝났는데 어? 아 카라닌 뒤에 뭐야 너무한거 아니야 지나갑니다 아니 뭐야 이거? 아아 아 구무기로 피하라고요 무빙으로 피하지 말고 오오 진짜 케열받게 오케이 마음만은 잡았다 아 진짜 도와주지 말라고 싸우잖아 같이 싸우잖아 1대1인데 아 우드 아 우드 먹으러 갔어 아예 내가 터틀린다 우드에서 띄어요 띄어요 인성 부리고 있어 뭐야 이거 야 매너 안하냐 칠성채 가네요 칠성채 으흠 으흠 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되는거야 게임? 어 저러다가 역전 당해서 우리가 인성 부리는 클라스? 그건 한번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어 추진 와 진짜 넓어진다 이거 와 그 프로라는 것들이 비겁하게 떼러와서 때릴네 비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머리야 맞춰봐요 맞춰보시지 어! 오케 형 고고고고고 형 오케! 들어가라! 오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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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핰 이거 한번 해주네 어우 열받아 상대팬 블루비틀림이 이거 한 번은 해주게 하는 아 다행이다 프로 상대로 이 정도면 진짜 잘한건데 맞아요 프로 상대로 이 정도면 저 9데스였는데 두 자릿수 갈뻔했는데 이 정도면 방어 잘했어요 누가 봐도 한 번 너보라고 복수자 복수자는 일단 자신이 죽어야지 복수할 수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뜻 누가 막혔다 이거 복수를 했다라는 거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